중구가 오는 9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. 교육대상은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등 30명입니다. 교육과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며 창업자금 보증지원제도 활용법, 상권입지 분석, 사업계획서 작성 등입니다. 창업아카데미 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